1. 노인 부모가 결혼한 자녀와 가까이 살면서 자녀의 보살핌을 받는 가족 형태는? 1. 핵가족 2. 조선가족 3. 동거가족 4. 한부모가족 5. 수정확대가족 정답은 5. 수정확대가족 2.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모든 일에 신중해지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1. 회복성 2. 의존성 3. 조심성 4. 능동성 5. 외향성 정답은 3. 조심성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이다. 2.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3. 장기요양인정여부 및 등급은 방문조사자가 판정한다. 4. 장기요양급여에서 주야간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한다. 5. 제가급여를 이용하면 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정답은 2.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4.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서식유형은 등급에 따른 이용한도액과 본인부담률, 급여의 종류와 횟수, 비용, 인정유효기간 1. 욕구사정기록지 2. 기능상태기록지 3. 장기요양인정서 4.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정답은 4.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5.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은 1.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2. 대상자의 신체기능 증진 3. 가족중심의 서비스 제공 4. 대상자의 시설입소 유도 5. 일자리 정보제공 및 알선 정답은 2. 대상자의 신체기능 증진 6. 요양보호사의 역할 A와 관련 내용 B가 옳게 연결된 것은 1. A 관찰자 B 필요한 서비스 연계 2. A 옹호자 B 차별받는 대상자 지지 3. A 정보전달자 B 직접 서비스 제공 4. A 동기유발자 B 질병의 증상확인 5. A 숙련된 수발자 B 서비스 제공계획수립 정답은 2. A 옹호자 B 차별받는 대상자 지지 7.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개인활동지원 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1. 머리 감기기 2. 외출시 동행 3. 옷 갈아입히기 4. 식사준비 및 정리 5. 청소 및 주변 정리 정답은 2. 외출시 동행 8. 다음에 내용이 포함된 시설 대상자의 기본 권리는 개인의 선호와 건강 상태에 따른 개별화된 식단을 제공한다 잔존 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2.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3.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 4. 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5.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정답은 1.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9.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치매 대상자가 감기 증세로 몸져누어 있었지만 돈이 없다며 대상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며칠 동안 집을 비웠다 1. 방임 2. 유기 3. 신체적 학대 4. 정서적 학대 5. 경제적 학대 정답은 1. 방임 10. 대상자로부터 요양보호사가 성희롱을 당했을 때 장기 요양기관장의 대처 방법은 1. 대상자를 다른 요양기관에 의뢰한다 2. 대상자에게 서비스 중단 조치를 취한다 3.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행정지 건무에 배치한다 4. 대상자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제공한다 5. 요양보호사에게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관장이 직접 실시한다 정답은 2. 대상자에게 서비스 중단 조치를 취한다 11. 다음에 행위가 포함된 성희롱 유형은 야한 농담하기 성적 관계를 회유하기 성적인 정보 유포하기 1. 육체적 성희롱 2. 시각적 성희롱 3. 언어적 성희롱 4. 사회적 성희롱 5. 위계적 성희롱 정답은 3. 언어적 성희롱 10.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행동규범을 준수한 사례는 1. 표준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였다 2. 서비스 제공 기록지는 업무 수행 직후 기록하였다 3. 서비스의 우선순위는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정하였다 4.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감사 답례품을 받았다 5. 서비스 시간 변경 요청 시 조정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정답은 2. 서비스 제공 기록지는 업무 수행 직후 기록하였다 13. 다음의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장기 요양 3등급 대상자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사정하면서 본인 부담금을 감면해주지 않으면 다른 기관으로 옮기겠다고 말하였다 1. 대상자의 등급을 상향 조정해준다 2. 비용 감면 대신 서비스 시간을 늘린다 3. 기관장에게 알리고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준다 4. 신규 대상자를 소개해주면 할인해준다고 한다 5. 본인 부담금 할인은 노인장기 요양보호법 위반이라고 설명한다 정답은 5. 본인 부담금 할인은 노인장기 요양보호법 위반이라고 설명한다 14. 다음의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하루종일 사용하여 젖은 일회용 마스크를 보호자가 아깝다며 빨아서 재사용해달라고 요구하였다 1. 보호자의 말을 못 들은 척 한다 2. 기관장과 의논하겠다며 답변을 피한다 3. 대상자에게 의견을 물어보겠다고 말한다 4. 마스크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5. 보호자의 의견대로 빨아서 사용하겠다고 말한다 정답은 4. 마스크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15.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으로 오른 것은 1. 대상자에게 업무의 어려움을 하소연한다 2. 자신의 업무 활동과 지도받은 내용을 점검한다 3. 대상자의 복지용구를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해준다 4. 대상자의 낙상사고 발생 시 요양보호사가 스스로 처리한다 5. 서비스 제공 방법이 확실치 않을 경우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도움을 청한다 정답은 2. 자신의 업무 활동과 지도받은 내용을 점검한다 16. 요양보호사의 전신 스트레칭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동작은 빠르고 신속하게 한다 2. 호흡을 참고 스트레칭을 한다 3. 같은 동작을 10분간 반복한다 4.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지속한다 5. 스트레칭된 자세를 10에서 15초 정도 유지한다 정답은 5. 스트레칭된 자세를 10에서 15초 정도 유지한다 17. 결핵 대상자와 접촉한 후 요양보호사의 대처로 오른 것은 1. 백일에 예방접종을 한다 2. 멸균소독 가운을 착용한다 3. 예방적 항생제를 복용한다 4. 기침을 할 때는 손으로 가리고 한다 5.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한다 정답은 5.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한다 18. 천식 대상자의 호흡곤란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바닥에 카펫을 깔아준다 2. 차고 건조한 공기로 환기한다 3. 뜨거운 물로 침구류를 세탁한다 4. 매년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한다 5. 운동 시작 전에는 기관지확장제 사용을 금한다 정답은 3. 뜨거운 물로 침구류를 세탁한다 19.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오른 것은 1. 구강건조증 감소 2. 지방의 흡수력 감소 3. 당내성 증가 4. 항몬관략근 긴장도 증가 5. 최장애 소화효소 분비 증가 정답은 2. 지방의 흡수력 감소 20. 고혈압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이 낮아진다 2. 염장식품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 3. 심장질환이 본태성 고혈압의 원인이 된다 4. 이완기 혈압은 심장에서 피를 짤 때의 압력이다 5. 처방된 혈압약은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복용한다 정답은 5. 처방된 혈압약은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복용한다 21. 골다공증의 위험요인으로 오른 것은 1. 흡연 2. 일광력 3. 칼슘 섭취 4. 체중 부하운동 5. 여성 호르몬 치료 정답은 1. 흡연 22. 안압 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이 저하되는 질환은 1. 백내장 2. 결막염 3. 농내장 4. 막막박리 5. 황반변성 정답은 3. 농내장 23. 청골부위의 육창을 예방하기 위해 도넛 모양의 베개 사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1. 체위 변경이 어려움으로 2. 배설물 처리가 어려움으로 3. 피부의 건조함이 증가함으로 4. 옷을 갈아입히기가 어려움으로 5. 청골부위의 혈액순환이 저하됨으로 정답은 5. 청골부위의 혈액순환이 저하됨으로 24. 당뇨병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고콜레스테롤 시기를 섭취한다 2. 인슐린 주사약을 구강으로 복용한다 3. 감염이 있는 경우 저혈당에 대비한다 4. 운동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경에 시작한다 5. 활동량이 증가할 경우 고혈당에 대비한다 정답은 4. 운동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경에 시작한다 25. 선망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만성질환이다 2. 의식 수준이 명료하다 3.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 4. 주의 집중력에 변화가 없다 5. 진압력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은 3.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 26. 대상자의 영양관리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음식이 뜨거울 때 간을 맞춘다 2. 과일류는 하루 1회 이상 간식으로 섭취한다 3. 철분 흡수를 돕기 위해 비타민 d를 섭취한다 4. 동물성 단백질 위주로 하루 3끼 식사를 한다 5.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 놓고 계속 섭취한다 정답은 2. 과일류는 하루 1회 이상 간식으로 섭취한다 27. 대상자의 안전한 운동관리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실내 운동 시 준비 운동을 생략한다 2. 낮 운동 시 마무리 운동 시간을 줄인다 3. 추운 날씨에는 야외에서 운동의 강도를 높인다 4.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을 확인한 후 운동하게 한다 5. 고강도 운동으로 시작하여 저강도 운동으로 마무리한다 정답은 4.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을 확인한 후 운동하게 한다 28.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환으로 오른 것은 1. 폐렴 2. 심부전 3. 방광염 4. 요실금 5. 기관지염 정답은 2. 심부전 29. 노화로 인한 수면의 특성은 1. 쉽게 잠이 든다 2. 수면량이 늘어난다 3. 낮잠을 자지 않는다 4. 수면 중에 자주 깬다 5. 수면의 질이 향상된다 정답은 4. 수면 중에 자주 깬다 30. 대상자가 두통이 있을 때마다 비처방약을 구입하여 복용할 때 대처 방법은 1. 장용 코팅제는 쪽에서 복용하게 한다 2. 한 번에 많은 양을 구입해 두도록 한다 3. 약 복용을 자제하고 통증을 최대한 참게 한다 4. 비처방약도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게 한다 5. 증상이 비슷한 다른 대상자의 약을 복용하게 한다 정답은 4. 비처방약도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게 한다 31.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년 1회 권장하는 예방접종은 1. 파상풍 2. 대상포진 3. 말라리아 4. 인플루엔자 5. 디프테리아 정답은 4. 인플루엔자 32. 장기 요양기관에서 사례회의를 하는 목적으로 오른 것은 1. 기관의 신규 사업 홍보 2. 요양보호사의 근무 평가 3. 서비스 질의 지속적인 관리 4. 업무와 관련된 의무 교육 실시 5. 기관 중심의 서비스 계획 수립 정답은 3. 서비스 질의 지속적인 관리 33. 요양보호사의 업무보고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보고는 가능한 한 한꺼번에 한다 2. 보고 내용은 중복되지 않게 한다 3. 상황이 급할 때는 서면 보고를 한다 4. 주관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보고한다 5. 자료 보존이 필요할 때는 구두 보고를 한다 정답은 2. 보고 내용은 중복되지 않게 한다 34. 임종을 앞둔 대상자가 같은 동작을 반복하며 불안정한 상태를 보일 때 대처 방법은 1. 진정제를 투여한다 2. 큰 소리로 대화한다 3. 옆에 머물며 손을 잡아준다 4. 이마에 찬 수건을 얹어준다 5. 동작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억제한다 정답은 3. 옆에 머물며 손을 잡아준다 35. 임종한 대상자의 사후관리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의치를 제거해둔다 2. 베개를 이용하여 다리를 올려준다 3. 분비물이 배출되도록 옆으로 눕힌다 4. 시트로 대상자의 얼굴에서 발끝까지 덮는다 5. 눈이 감기지 않을 경우 거즈를 적셔 눈위에 올린다 5. 눈이 감기지 않을 경우 거즈를 적셔 눈위에 올린다 36.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비위관 삽입 부위에 윤활제를 바른다 2. 비위관이 빠지면 천천히 밀어넣는다 3. 구토를 하면 영양액 주머니를 높여준다 4. 영양액은 실온보다 낮은 온도로 준비한다 5. 청색증이 나타나면 영양액 주입 속도를 늦춘다 정답은 1. 비위관 삽입 부위에 윤활제를 바른다 37. 식사를 도울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레몬 소스를 곁들인 샐러드를 제공한다 2. 음식을 반 정도 삼키면 다음 음식을 넣어준다 3. 식사 중에 숨을 쉬기 어려워하면 물을 제공한다 4.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다 먹었는지 수시로 물어본다 5. 앉아서 상체를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긴 자세로 먹게 한다 정답은 5. 앉아서 상체를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긴 자세로 먹게 한다 38. 가루약을 복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복용 중인 물약에 섞어서 준다 2. 숯맛이 강한 약은 우유에 타서 준다 3. 약을 입에 넣은 후 물을 마시게 한다 4. 하루 분에 약을 물에 녹여두고 나누어 먹인다 5. 약을 물에 녹여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로 준다 정답은 5. 약을 물에 녹여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로 준다 39. 염증이 있는 오른쪽 귀에 물약을 넣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약을 차게 하여 넣는다 2. 약을 넣은 후 귀 입구를 부드럽게 눌러준다 3. 귓바퀴를 호화방으로 잡아당긴 후 약을 넣는다 4. 약을 넣은 후 오른쪽 귀를 아래로 향하게 한다 5. 약을 넣기 전에 면봉으로 귀 속을 깨끗하게 닦는다 정답은 2. 약을 넣은 후 귀 입구를 부드럽게 눌러준다 40. 정맥 주사를 맞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수액병의 높이는 심장보다 낮게 유지한다 2. 의복을 갈아입힐 때는 주사 바늘을 교체한다 3. 주사 부위가 부었을 때는 즉시 바늘을 제거한다 4. 수액의 주입 속도가 조절해 놓은 상태로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5. 주사 바늘이 제거된 후에는 주사 부위를 알코올송으로 비벼준다 정답은 4. 수액의 주입 속도가 조절해 놓은 상태로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41. 침상에서 배변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주변을 조용하게 해준다 2. 복부를 시계방향으로 마사지한다 3. 배에 힘을 주도록 침대 머리를 낮춘다 4. 배변 후 항문에서 요도 쪽으로 닦는다 5. 바지를 내린 후 하반신을 무릎 덮개로 덮어준다 정답은 2. 복부를 시계방향으로 마사지한다 42. 스스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화장실 문 앞에 작은 매트를 깔아준다 2. 배변을 마칠 때까지 옆에서 붙잡아준다 3.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화장실 조명을 어둡게 한다 4.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여 필요시 잡을 수 있게 한다 5. 화장실 문을 열어두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정답은 4.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여 필요시 잡을 수 있게 한다 43.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은 1. 배변하는 동안 계속 말을 꺾는다 2. 변기는 8시간마다 깨끗이 세척한다 3. 이동변기를 대상자의 왼쪽에 놓는다 4. 이동변기의 높이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5. 팔고리와 등받이가 있는 변기를 선택한다 정답은 5. 팔고리와 등받이가 있는 변기를 선택한다 44. 유치 도뇨관을 하고 있는 대상자가 소변을 보고 싶다고 할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1.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 유치 도뇨관을 제거한다 3.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돕는다 4. 유치 도뇨관의 연결관을 잠근다 5. 아랫배에 팽만감이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5. 아랫배에 팽만감이 있는지 확인한다 45. 대상자가 몇 번의 실금 후 기저귀 사용을 요청할 때 대처 방법은? 1. 보호자와 의논하게 한다 2. 노인이 실금하는 것은 정상이라고 말한다 3. 도뇨관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준다 4. 대상자가 원하는 대로 신속하게 기저귀를 채워준다 5. 기저귀 사용보다는 배뇨관격에 맞추어 소변을 보게 한다 정답은 5. 기저귀 사용보다는 배뇨관격에 맞추어 소변을 보게 한다 46. 대상자의 의치 관리와 사용을 돕는 방법은? 1. 의치를 뜨거운 물에 담가둔다 2. 의치를 세척한 후 끼고 자게 한다 3. 의치를 물로 헹군 후 건조기로 말린다 4. 의치를 뺄 때에는 아래쪽을 먼저 뺀다 5. 칫솔에 의치 세정제를 묻혀 의치를 닦는다 정답은 5. 칫솔에 의치 세정제를 묻혀 의치를 닦는다 47. 대상자의 머리 손질을 돕는 방법은? 1. 손톱으로 두피를 마사지한다 2. 빗질은 두피에서 모발 끝 쪽으로 한다 3. 두피 손상이 있으면 두피 보호제를 발라준다 4. 머리카락은 젖은 상태에서 빗으로 정돈한다 5. 엉킨 머리카락은 두 발 세정제를 발라 비 낀다 정답은 2. 빗질은 두피에서 모발 끝 쪽으로 한다 48. 대상자의 손과 발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모직으로 된 양말을 심긴다 2. 손톱은 일자 모양으로 자른다 3. 보습 기능이 있는 비누를 사용한다 4. 차가운 물에 손발을 담근 후 씻긴다 5. 발톱 주변에 영증이 있으면 발톱을 짧게 자른다 정답은 3. 보습 기능이 있는 비누를 사용한다 49. 대상자의 침상 목욕을 도울 때 발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는 이유는? 1.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2.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 3. 피부 건조증을 완화하기 위해 4. 관절의 변형을 예방하기 위해 5. 정맥 혈액을 심장 쪽으로 보내기 위해 정답은 5. 정맥 혈액을 심장 쪽으로 보내기 위해 50.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오른 것은? 1. 머리 왼팔 오른팔 2. 머리 오른팔 왼팔 3. 왼팔 머리 오른팔 4. 왼팔 오른팔 머리 5. 오른팔 머리 왼팔 정답은 5. 오른팔 머리 왼팔 51. 대상자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일어설 때 정상 반응으로 오른 것은? 정답은 1. 52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방바닥으로 이동시키는 순서로 오른 것은? 가 건강한 손으로 바닥을 짚게 한다 나 대상자의 마비측 어깨와 몸통을 부축해준다 다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바닥에 내려앉게 한다 라 휠체어에 잠금장치를 잠그고 발받침대를 올려 발을 바닥에 내린다 1. 나 가 라 다 2. 나 다 라 가 3. 라 가 나 다 4. 라 나 가 다 5. 라 다 나 가 정답은 4. 라 나 가 다 53 다음 그림과 같은 휠체어를 접는 순서로 오른 것은? 가 잠금장치를 잠그고 발받침대를 올린다 나 양쪽 팔걸이를 모아 접는다 다 시트 가운데를 들어 올린다 1. 가 나 다 1. 가 나 다 2. 가 다 나 3. 나 가 다 4. 나 다 가 5. 다 나 가 정답은 2. 가 다 나 54 다음 그림에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지팡이 보행을 도울 때 지팡이 끝을 놓는 위치로 오른 것은? 1. 가 2. 나 3. 다 4. 라 5. 마 정답은 1. 가 55 다음 그림과 같이 척추 고정판을 사용하여 대상자를 이동할 때 고정하는 위치를 옳게 짝지은 것은? 1. 가 나 다 2. 가 다 마 3. 나 다 라 4. 나 라 마 5. 다 라 마 정답은 3. 나 다 라 56 다음 그림과 같은 자세 변환용 쿠션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1. 커버는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2. 변색과 탈색이 되지 않아야 한다 3. 충전재는 커버 밖으로 나와 있어야 한다 4. 마찰이 적은 소재로 잘 미끄러져야 한다 5. 지퍼는 사용하기 쉽게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 정답은 2. 변색과 탈색이 되지 않아야 한다 57 분비물을 처리할 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가래가 묻은 시트는 소각 처리한다 2. 배설물이 묻은 세탁물은 따로 세탁한다 3. 소변이 묻은 기저귀는 말려서 재사용한다 4. 혈액이 묻은 의류는 뜨거운 물에 담가둔다 5. 손은 흐르는 물로 씻은 후 젖은 수건으로 닦는다 정답은 2. 배설물이 묻은 세탁물은 따로 세탁한다 5.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대피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마른 수건으로 입을 감싼다 2.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대피한다 3. 화재 장소의 반대 방향 비상구로 이동한다 4. 화재가 발생한 장소에 방화문을 열어놓는다 5. 허리를 펴고 양손으로 벽을 짚으며 이동한다 정답은 3. 화재 장소의 반대 방향 비상구로 이동한다 59.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방과 현관의 문턱을 제거한다 2. 조도가 낮은 전등을 설치한다 3. 보행 시 편안한 슬리퍼를 신긴다 4. 화장실 사용이 쉽도록 침대 난간을 내려놓는다 5. 외출 시 엘리베이터보다 계단을 이용하도록 한다 정답은 1. 방과 현관의 문턱을 제거한다 60. 당뇨병 대상자의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혈당지수가 낮은 식품은? 1. 미역 2. 감자 3. 수박 4. 식빵 5. 흰밥 정답은 1. 미역 61. 대상자의 침구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푹신한 매트리스를 사용한다 2. 오리털 이불은 햇볕에 말린다 3. 재봉선이 없는 시트를 사용한다 4. 습기를 흡수하는 베개 속을 사용한다 5. 침대 커버는 한 달에 한 번 세탁한다 정답은 3. 재봉선이 없는 시트를 사용한다 62. 제가 대상자와 외출할 때 동행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함께 걸을 때 보폭을 넓게 하여 이동한다 2. 계단 끝까지 빠르게 이동한 후 쉬게 한다 3. 외출이 만족스러웠는지 가족에게 확인한다 4. 차량 이용 시 요양보호사가 먼저 탑승한다 5.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외출 계획을 조정한다 정답은 5.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외출 계획을 조정한다 63. 제가 치매 대상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방문 안쪽에 잠금 장치를 설치한다 2. 난간 주변에 밝은색 야광 테이프를 붙인다 3. 채광을 고려하여 방은 1층보다 2층에 배치한다 4. 모기약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화장대에 둔다 5. 노출된 온수 파이프는 열 전도율이 높은 것으로 감싼다 정답은 2. 난간 주변에 밝은색 야광 테이프를 붙인다 64. 3년 전에 딸이 사망한 치매 대상자가 내 딸이 왜 이렇게 안 오지? 라고 반복해 물으며 밖으로 나가려 할 때 대처 방법은 1. 딸을 기다리는 이유를 물어본다 2. 딸이 3년 전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3. 좋아하는 트로트 프로그램을 함께 보자고 한다 4. 조용해질 때까지 하던 일을 하며 모르는 척한다 5. 딸이 어제 다녀갔으니 기다리지 말라고 설득한다 정답은 3. 좋아하는 트로트 프로그램을 함께 보자고 한다 65. 치매 대상자의 약물 복용을 돕는 방법은 1. 인지장애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약을 제공한다 2. 약물을 복용한 후 침상에서 절대 안정하게 한다 3. 증상의 변화에 따라 약의 양을 조절하여 제공한다 4. 약물 부작용이 나타나면 메모하여 병원에 가져간다 5. 복용량을 줄이고자 할 때는 기관장애 허락을 받는다 정답은 4. 약물 부작용이 나타나면 메모하여 병원에 가져간다 66. 치매 대상자가 제공된 음식을 못 먹고 쳐다보고만 있을 때 대처 방법은 1. 식사할 때까지 옆에 계속 있어준다 2. 계속 거부하면 음식을 치운다고 한다 3. 식사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가르쳐준다 4. 식사를 거르면 건강에 해롭다고 설명한다 5. 스스로 먹을 때까지 음식을 그대로 놔둔다 정답은 3. 식사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가르쳐준다 67. 대상자가 밤에 깬 후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수면하도록 돕는 방법은 1. 단순한 일거리를 준다 2. 텔레비전을 보게 한다 3. 따뜻한 우유를 제공한다 4. 운동기구로 운동을 하게 한다 5.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을 먹게 한다 정답은 3. 따뜻한 우유를 제공한다 68. 침해 대상자가 잠옷을 벗으려 하며 초조하게 복도를 배회하고 있을 때 대처 방법은 1. 침실을 바꿔준다 2.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3. 라디오를 크게 틀어준다 4. 복도 조명을 어둡게 한다 5. 잠옷이 젖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5. 잠옷이 젖었는지 확인한다 69. 침해 대상자가 큰 소리로 욕을 하며 베개를 던지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신속하게 자리를 피한다 2. 힘으로 제압하며 진정시킨다 3. 방 안에 혼자 있게 하여 행동을 수정한다 4.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부드럽게 말한다 5. 폭력적인 행동을 계속하면 퇴소시킨다고 경고한다 정답은 4.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부드럽게 말한다 70. 침해 대상자가 해질력이 되면 신발을 신고 집에 가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마당을 함께 거닐며 산책한다 2. 신발을 보이지 않는 곳에 치운다 3. 커튼을 걷어서 저녁이 되었음을 알게 한다 4. 조용한 거실에서 혼자 휴식을 취하게 한다 5. 억제대를 사용하여 돌아다니지 못하게 한다 정답은 1. 마당을 함께 거닐며 산책한다 71. 침해 대상자가 곁에 있는 이성을 항상 만지려고 하는 성적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1. 행동을 할 때마다 다른 방에 격리한다 2. 일시적인 행동임으로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3. 큰 소리로 야단을 쳐서 행동을 멈추도록 한다 4.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보호자에게 연락한다고 말한다 5. 프로그램 진행 시 이성과 거리를 두어 좌석을 배치한다 정답은 5. 프로그램 진행 시 이성과 거리를 두어 좌석을 배치한다 72.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자신은 항상 옳다고 말한다 2. 모든 일에 전문가라고 말한다 3. 자신감 없는 소극적인 태도로 말한다 4. 나쁜 내용을 회고하거나 상기시키지 않는다 5. 대상자의 말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해석한다 정답은 4. 나쁜 내용을 회고하거나 상기시키지 않는다 73.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가 권유한 여가활동 유형은 대상자 휠체어로 이동하며 하루 종일 할 일도 없이 왔다 갔다만 하고 너무 심심해 시간도 빨리 안 가고 요양보호사 많이 심심하셨군요 어르신은 집중을 잘 하시니 서예교실에 참여하시는 건 어떠세요? 1. 운동활동 2. 사교오락활동 3. 종교참여활동 4. 자기개발활동 5. 가족중심활동 정답은 4. 자기개발활동 74. 다음 상황에서 나 전달법을 활용한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오른 것은? 요양보호사 요즘 식사도 조금 하시고 몸무게도 줄어든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 떡을 준비했으니 좀 드셔보세요 대상자 떡을 조금 먹더니 입맛이 없어? 더 못 먹겠네 요양보호사 1. 요즘 입맛이 많이 떨어지셨군요 2. 드시고 싶은 다른 음식이 있으세요? 3. 잘 못 드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4. 나이가 드실수록 밥심으로 사셔야 해요 5. 식사량이 적어 건강이 나빠지실까봐 걱정이 돼요 정답은 5. 식사량이 적어 건강이 나빠지실까봐 걱정이 돼요 75. 다음과 같이 의사소통할 때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이미지 전달이 어려운 사물은 직접 만져보게 한다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하여 원칙을 정해둔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언어장애 4. 진압력장애 5. 주의력결핍장애 정답은 1. 시각장애 76. 치매 대상자와 신체 저건허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옆에 서서 대화한다 2. 팔짱을 끼고 대화한다 3. 손짓 달짓을 피하며 대화한다 4.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자세를 취한다 5. 뒤에서 어깨를 감싸며 부드럽게 다가간다 정답은 4.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자세를 취한다 77. 대상자에게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약물 복용 방법은? 1. 고지혈증약을 물과 함께 복용한다 2. 고혈압약을 자몽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3. 철분제를 오렌지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4. 차광 보관된 미트로글리세린을 복용한다 5. 가운데 절단선이 있는 알약을 잘라 복용한다 정답은 2. 고혈압약을 자몽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78. 계단에서 넘어진 대상자가 오른쪽 팔에 통증을 호소합니다 4. 부종과 출혈이 관찰될 때 응급처치 방법은? 1. 진통제를 제공한다 2. 팔을 잡아 움직여 본다 3. 통증 부위를 마사지한다 4. 부종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5. 출혈 부위에 멸균거지를 대고 지혈한다 정답은 5. 출혈 부위에 멸균거지를 대고 지혈한다 79.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 시 정극패드를 붙이는 위치로 오른 것은? 정답은 1. 80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대상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단계로 오른 것은? 1. 반응 확인 가슴아빠 기도유지 인공우울 도웅 요청 2. 반응 확인 가슴아빠 인공우울 기도유지 도웅 요청 3. 반응 확인 도웅 요청 가슴아빠 기도유지 인공우울 4. 반응 확인 기도유지 인공우울 도웅 요청 가슴아빠 5. 반응 확인 인공우울 도웅 요청 가슴아빠 기도유지 정답은 3. 반응 확인 도웅 요청 가슴아빠 기도유지 인공우울 4. 반응 확인author 9. AG 동력 필요 slut 5. 반응